그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안녕 지금 중국어로 해야 될지 한국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괜찮아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부 포장은 피부 포장 있는데 피부 포장 가 나 원래부터 그렇게 안 아팠어 그리고 나는 안좋아요 내 롯이 불편하러 왜 이 롯이 있는지 하고 싶어요 어떻게 Bürgshaft 하니라 또 입장 나 괜찮은데 진짜로 목소리도 딱히 그렇게 좀 안 좋긴 하지만 목소리 별로 안 좋네요 당신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는데요 격리 중 집에서 격리하고 있어요 넌 배고프지 않나요? 네 난 배고프지 않나요 난 괜찮아요 밥은 엄청 잘 먹지 너무 잘 먹어서 살 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먹으려고 좀 댓글 많이 해주시면 놀아줄게요 많이 먹으라고 많이 쉬라고 잘 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 맞아? 나 왜 이렇게 뭔가 참여 역청 음악 그거 뭐하지? 음악 그거 뭐하지?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다 먹으러 가고 싶어 목소리로 그래서 갑자기 멈춰야 되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근데 격리 끝나고 또 활동할 거니까 근데 지금 약간 목... 쉬는 거 같이 나오잖아 목소리가 그래서 뭔가 지금 이 목소리 약간 매력이 있는데 Let you down Let you down Any chance I can I'm Any chance I can I'm 잘 마신 걸 다 하는데 왜 힘든 걸까 목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런 목소리도 매력 있어 내가 잘못한 거 같음 還是 저도 좋긴笨 Turns into the sound Sun 목소리 잘 안 들어요 It 연결이 안 되고 약간 노래 부른데 음이랑 그런 거 조절 불가능해요 전혀 어지러운 거 없어 열난 느낌도 없고 그냥 진짜 목만 불편해 목 빼고 다 괜찮아 목만 좀 가래도 있고 불편하긴 하지만 머리는 괜찮아 어지러운 것도 없어 가끔 머리 아프긴 하지만 근데 뭐 그게 원래 그래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줄여지고 있어? 내가 재미없어요? 재미없기네 발목은 완전 괜찮지 발목 거의 이미 다 나왔잖아 심심해서 키워봤습니다 이제 졸리니까 또 좀 자야지 알간 speech 생각해 주세요 궁금하신 것은 세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stes ód요 뭔가 闹고 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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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..크의 인스타 이름이 뭐였지? 나 인스타 아예 안 해서 몰라 나 인스타 나.. 가만히 내 마음을 좋아해요 물가 안 넣어줘서 어떻게 돼 있는 On Your Mark? 완전 정확한... 이거구나 한번 초대해볼까? On Your Mark 왜 없어졌지? 왜 없어졌을까요? 근데 댓글 보면 처음...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인사하네, 하이라던데 나 아까 라이브 한 거 맞아? 라이브 했나? 인스타 왜 이래? 씻어 씻어 Don't use SM 와이파이 다 지금 집에 있는데 끊어 근데 아까 왜 없어졌을까요? Why did you turn off the live? 나 아무도 안 했어 안 껐어 안 껐는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종료됐다고 얘기했어 그만 보네, 이 마크 왜 갑자기 종료될 수가 있지? 아무도 안 눌렀어요 그 방송 시간 제한 있나? 인스타그램 처음 해봐 몰라 인스타그램 말을 안 들어봐 뭐야? 뭐야? 아무튼 나 다시 자러 가보려고 지금 딱 끝나는 시간에 8만 2천 장 감사합니다 아까 5만 8천 됐어 너무 재미없었나봐 나 지금 목 상태가 재밌게 해줄 수가 없어 빠이 이거는 내가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만들고 그냥 문을 저펴봐 그래서 한번 가야죠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왼쪽